안녕하세요 한국시티언행 동국중앙지점 pb로 근무하는 김지연 팀장입니다. A씨와 같이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산가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수익성 중심의 자산관리에서 포트폴리오 관리로 시각을 전환해야 합니다. 두 번째로 다양한 정보 채널을 활용해야 합니다. 세 번째로 가족 모두를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세요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